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나라라 아톰 미니카 같은 자동차인가 로봇인가 애매한데 동대문 장난감 골목 갖다가 2,000원인가 팔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톰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아스트로보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나왔었죠 나라라 아톰 풀백이구요 수동왕구 제품이랍니다 우리 조카는 자동으로만 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톰 피규어라서 로봇도 좋아해가지고요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반응은 나중에 봐야겠죠 스위치를 누르면 뒤로 젖어지고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구요 위너스토이란 데서 수입을 했고 손오공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손오공이 보면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판매만 한 것도 꽤 많은 것 같더라구요 자자자자자자자자 뒤에 보이는 거는 저번에 보여드린 고무로 된 피규어 제품이구요 설명서 같은 거 전혀 없구요 그냥 비닐포장만 딸랑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우면 요 자체로 피규어가 되는데 쓰진 않네요 발에다 이렇게 아톰 발라가는 모양 돼있어가지고 안 돼있고 요거를 누르시면 뒤에 스위치가 하나 있죠 스위치 누르시면 목이 꺾인다고 그러는데 앞에 여기 목쪽에 바퀴가 달려있네요 독특하게 돼있고 그냥 누워있으면 그렇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데 뒤로 땡겼다가 놓으시면 오 진짜 가는 것 같다 뒤에서 불꽃이 나와서 이쁘게 생겼네요 요것도 그때 저기 2천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게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스지를 못하니까 고건 좀 아쉽고 여긴 바퀴 요렇게 돼있고 바퀴 좀 퍼설한 거 돼있고요 요런 모양으로 돼있습니다 요 뒤에 라이터가 되는 게 제품이었으면 어떻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냥 그저 그런 것 같네요 손 움직이고 머리 움직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런 나라라 아톰 제품도 있다고 동대문가슨대 가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날아라 아톰